오늘도 너의 주인 조용해 난 궁금한 걸 갈게 네 옆에 긴장한 표정 속 건넨 안녕 왜 이상한데 너를 바라보는 게 I wanna know you 음.. 공감 그리고 대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응원 모든 사람들이 다 응원한다 괴로운 느낌 24시간 동안의 메시지 토비 롤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DJ 정도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드리고 이쁜 말과 뒤로만 전해드릴 수 있을까 맛있는 거 뭐 먹을지랑 누구 만날까 그런 힐링하는 그런 상상 다다음 달에 바디 프로필 찍을 예정입니다 회사 가도 진짜 1층부터 7층까지 좀 까먹어버려다니깐 내가 볼 수 있는 거 네 있는 느낌 나중에 꼭 공개할게요 어.. 메시지 그리고 영화 같은 느낌 락 락 락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투아를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투아의 의미를 안다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린이 남녀노소 다 나오니까 어.. 그런 사람들의 밝음을 보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스타일이 정말 작년 입에서 많이 바뀌었으니까 뮤직비디오에서 지금 요즘 힙합을 또 안하고 있고 노래 이렇게 밴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어.. 들으시면서 뮤직비디오 봐주시면은 또 완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Look I wanna love you 속삭여줄게 매일 언제라도 열아드릴테 내가 먼저 널 바라볼게 넓은 빛 속 답을 찾을게 내가 먼저 널 다가갈게 넌 그냥 널 받아주면 돼 널 바라볼게 늘 다가갈게 널 바라볼게 늘 다가갈게 널 바라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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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바라볼게